안녕하세요 더성 캠핑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소 제품 몇가지 하고 플라잉타이거 제품 몇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식 원형 고무나무 선반입니다 가격은 5천원이고 품번은 1035190 하단 받침대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상판 받침대의 둘레는 24cm입니다 밑에 지지해주고 있는 하단 받침대는 접이식이 아니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상판까지의 높이는 약 7cm 정도이고 하단 받침대를 뒤집어서 다른 높낮이 연출이 가능합니다 바닥에서 상판까지의 높이는 약 5.5cm입니다 재질은 고무나무로 되어 있고 제한하중은 약 5kg입니다 워터저그 그리고 조명을 올려서 연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은 따로 없어서 집에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이 있는지 없으면 이 크기에 맞는 보관가방을 하나 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잡이 원형볼입니다 가격은 1,000원이고 품번은 1038763 이 원형볼은 3개에 1,000원입니다 가격이 정말 착하죠? 사이즈는 손잡이 보금부터 14.2cm이고 높이는 약 5cm입니다 원형볼 3개를 포겼을 때 높이는 약 5.6cm에서 5.7cm 정도입니다 내냉 내열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120도입니다 제품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캠핑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용 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 후 사용하세요 접이시 폴딩 박수입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 품번은 1036965 제품 접혀있을 때 사이즈는 가로가 36, 세로가 26, 높이가 약 9cm이고 제품을 완전히 펼쳤을 때 사이즈는 가로 36, 세로 26, 높이가 약 27cm입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박스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요 양측면 하단에 홈을 눌러서 고정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양쪽 홈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올려줌과 동시에 양쪽 측면이 내려오더라고요 양측면 하단에 홈을 연결해서 박스를 완성시킵니다 측면 하단 부분을 보면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폴딩 박스 뚜껑을 열어보면 원래 뚜껑이 없는 오픈 박스인 것처럼 옆으로 깔끔하게 열립니다 캠핑장에 도착해서 캠핑용품을 다 꺼내고 사용할 때 박스를 적재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다용도 리빙 박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도 가능합니다 제한하중은 약 10kg입니다 테이블로 사용했을 때 캠핑용품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제품을 밟고 올라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플라잉 타이거 제품인 접이식 랜턴입니다 가격대는 5,000원이고 제품 세일 할 때도 있어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랜턴 한쪽 부분에는 고리 걸어 사용할 수 있게 고리가 하나 있고 AA 건전지에 3개를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는 별도 구매입니다 건전지를 넣은 후 사용 방법은 앞에 동그란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조명 설정이 가능한데요 접었을 때는 플래시 라이트로 강하게 약하게 깜빡 모드 살짝 비틀어서 열어주시면 제품이 펼쳐집니다 펼쳤을 때는 랜턴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펼쳤을 때 사이즈는 약 7은 8.5, 높이 13cm 정도이고 접었을 때 사이즈는 지름 8.5, 높이 5cm 정도입니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랜턴이라 휴대와 보관이 편리했습니다 캠핑 갔을 때 텐트 안 차박에서 은은하게 조명을 밝혀줄 수 있는 접이식 랜턴이었습니다 아이스백이 내장된 미니 낚시 의자입니다 제가 구매했을 때 가격은 4,500원 할인받아 1,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보관과 이동을 할 수 있게 양쪽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리면 의자가 접힙니다 아이스백을 열 수 있는 곳을 보면 예쁜 주황색 컬러로 되어 있는 지퍼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원단은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고 안에 내부는 알루미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부재를 보면 철제로 되어 있고 쿠션제는 없습니다 펼쳤을 때 사이즈는 약 가로 32, 폭 24, 높이 35cm 정도이고 아이스백 사이즈는 가로 24.5, 세로 16.5, 높이 21cm 정도입니다 접었을 때 사이즈는 약 가로 32, 세로 42cm입니다 캠핑 갔을 때 과자, 음료수, 기타 등등 필요한 용품을 넣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캔 쿨러백입니다 가격은 1,500원 할인받아서 3,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캔 넣고 어깨에 들춰맨 뒤 하나씩 시원하게 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나온 쿨러백입니다 사이즈는 캔은 5개에서 조금 작은 용량 캔인 6개까지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품 길이는 약 72cm 정도이고 지름은 13cm입니다 어깨에 들춰맬 수 있는 길이 조절 가능한 어깨끈이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캔 쿨러백을 오픈할 수 있게 한 개의 지퍼가 달려 있고 겉감은 폴리에스타이고 안에 내부는 알루미늄 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 끝쪽에 벌어진 입구를 조잉끈으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디어냉어 한 개, 접이시 조명 거치대 두 개를 넣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폴대 4개를 보관 수납하고 있습니다 캔을 넣고 이동할 때 사용을 하시거나 저처럼 자잘한 캠핑용품을 수납을 하셔도 되고 비가 와서 우산을 사용을 하다가 비가 그쳤을 때 이 안에 넣고 우산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은 캔 쿨러백인데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접이시 방석입니다 가격대는 1500원 할인받아서 3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품을 보면 접어져 있는 방석을 두 개의 고무밴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석에 부착되어 있는 두 개의 고무밴드는 제가 좋아하는 예쁜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자그마한 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카라비노를 걸고 걸어두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집은 폴리에스터이고 충전재는 폴리오레탄이 들어 있습니다 펼쳤을 때 사이즈는 가로 세로 36.5cm 적었을 때 사이즈는 가로 36.5cm, 세로 8.5cm, 높이 약 6.5cm입니다 방석을 펼쳐서 보면 앞뒤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의자 위에 깔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저는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석 색상도 예쁜 카키로 되어 있네요 제품 구입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